이 소위 더불어민주당의 주역들, 부정선거의 주역들이 상당수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총대를 메고 강경파로 그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윤호중 씨입니다. 현재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얼굴이 막지 않죠. 나이에 비해가지고. 윤호중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때도 더불어민주당의 3인자인 사무총장이었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제3인자인 사무총장이었습니다. 2021년도 3구 대통령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2인자인 원내대표였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총지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대표인 셈이죠.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부정선거의 메커니즘과 부정선거를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협조를 받아가지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행했고 거의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섯 번의 공적선거에서 거의 비슷한 정도의 부정선거 엔진을 가동했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윤호중 씨일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들이 한 짓은 윤호중을 비롯한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 한 것은 내란입니다. 반역입니다. 반역을 통해서 그들은 국회를 장악했고 그들은 지방권력을 장악했고 그들은 대통령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고 이번에는 대통령 측을 장악하기 위해서 시도했지만 불운과 착오로 실패하고 만 것이죠. 내란을 범한 겁니다. 이 내란이 밝혀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윤호중 씨만큼 아주 상시하게 잘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윗선들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나 윤호중 씨는 60년대 출신으로 아마 60, 한 서너 정도 됐을 테니까 이걸 잘 알 겁니다.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들이 한 짓은 내란입니다. 그들이 한 짓은 반역을 한 겁니다. 반역을 통해서 모든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윤호중 씨는 경기 구리시입니다. 윤호중 씨는 정상적인 경우에 타면 경기 구리시의 주민들은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비슷한 득표율을 각 후보에게 줘야 됩니다. 가장 정상적인 경우는 이게 0값이 나오는 건데 0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1에서 3% 정도의 오차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윤호중 씨는 플러스 12.59%가 나오고 윤호중 씨와 맞섰던 미래통합당의 나태근 후보는 마이너스 11.27%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숫자는 부정선거가 없는 공정선거인 경우에 평균 1에서 3 정도의 값보다는 엄청나게 큰 값입니다. 이 자체가 그냥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말하는 일종의 그냥 정거물입니다. 참고로 그 전에 있었던 2016년 20대 총선은 서울의 전국 평균이 서울의 평균이 후보별 평균이 2.8%였습니다. 2.8%가 나왔던 것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12.59%가 나온 겁니다. 2.8%가 나온 것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마이너스 11.27%가 나온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3.86%가 나옵니다. 2020년도 21대 총선의 전국의 총조작값은 25%입니다. 여기 총조작값이란 것은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25%를 조작을 해가지고 절반절반씩 한쪽은 밀어주고 한쪽은 빼앗는 식으로 정결한 겁니다. 100% 조작을 한 겁니다. 100%. 이렇게 해서 서울뿐만 아니고 경기뿐만 아니고 모든 전국을 다 도덕질을 한 겁니다. 표를. 전부를 다 도덕질을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선거수사가 검찰에 맡겨지는 순간 본인들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발악을 하는 겁니다. 발악을.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느냐. 여러분 조작은 이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자료가 일종의 당일 투표 빼고 사전투표는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됩니다. 거소선상투표, 우편투표는 관외사전투표, 제외투표, 그 다음에 각 동, 동차원에서 관외사전투표, 그리고 동차원에서 1투표소, 2투표, 3투표소가 공개가 됩니다.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선거인수,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참가한 사람 숫자를 모든 동에서 다 여러분들 문구하니까 25%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모든 곳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였는가 하니까 이 소위 윤호중 씨가 속하는 구리 씨 같은 경우는 동수가 8개고 투표소 수가 61개인데 61개 전부에 다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관내사전투표도 마찬가지로 관내사전투표도 마찬가지로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한 군데도 관내사전투표나 관내사전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못 이기는 겁니다. 61대 제로입니다.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100%는 뭡니까?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100%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검정 박스 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리 씨에 속하는 8개의 동, 8개에 속하는 61개의 모든 투표소 전부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윤호중이 승리를 한 겁니다. 61대 제로가 나온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 없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 확률은 윤호중이 승리할 확률이 0.5, 2분의 1이라고 하면 2분의 1을 61개 곱한 값입니다.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2분의 1을 61개 곱하게 되면 그 정도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한 겁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런 게. 이런 게 금시의 검찰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단박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윤호중을 불러겠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거 했는데 이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하면 그냥 발각돼도 다 붑니다. 나중에는 검찰 앞에 가면 다 불게 돼 있습니다. 검찰 앞에서 어떻게 안 불겠습니까. 저쪽에서 불고 이쪽에서 불고 다 할 건데.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게 두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가지고 부정성을 영원히 은폐하기 위한 그 노력 외에는 없습니다. 윤호중 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일 투표에서 124.3이라는 것은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윤호중 씨가 124.3표로 든 겁니다. 이렇게 100표를 얻을 때 124.3표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당일 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원래는 100표보다 적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사전투표 얼마나 조작질을 했던지 당일 투표에서 124표를 윤호중이 얻었는데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207표를 얻고 관내 사전투표는 222표를 얻은 겁니다. 이렇게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에서 선거가 완전 성향이 달라지는 것을 교차투표라고 하죠. 이게 바로 부정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긴 한 겁니다. 여기서 124표를 얻었으면 관내나 관내에서도 뭡니까 124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한 3%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부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확정된 수치입니다. 위에 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얼마나 조작을 했나 그래서 교차투표 수를 구해보니까 10665표를 조작한 것 같다 추정치입니다. 확정된 쥐가 아니고 위에 거는 확정 밑에 거는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조작된 것을 조정해 줍니다. 윤호중이가 더 빼앗은 것을 빼주고 10666표. 그 다음에 나태근이가 빼앗긴 것을 더해주고 10666표. 그러면 거의 비싸게 나옵니다. 원래는 윤호중이가 6만 4천, 나태근이가 4만 3천 이렇게 표가 나서 윤호중이가 이겼다.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조정해 놓고 보니까 윤호중이 5만 4천, 나태근이 5만 4천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당락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부정선거가 된 거죠. 이렇게 선거를 훔친 겁니다. 어떻게 선거를 훔쳤냐 보니까 이게 이제 사전투표 평균이고 이게 관내 사전투표 평균이고 이게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우편투표라 불리는 관외 사전투표를 가장 많이 여러분들 조작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12.59%를 더해주고 나태근 후보한테 마이너스 13.34%를 빼앗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작이라는 것이 냄새가 좀 푹 풍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평균, 관내 사전투표 평균, 관내 사전투표 평균 다 똑같네요. 12.59% 12.59% 12.59% 그 많고 많은 숫자 가운데 다 12.59%만큼 다 조작을 했구먼요.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2022년도 대선 경기도 구리시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을 그래프로 나타난 겁니다. 여기는 동의입니다. 그림을 그려보지 않았지만 이와 비슷한 그림이 바로 4.15 총선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비슷한 게. 1000%, 10,000% 조작인 겁니다. 이재명 양계는 계속 뭡니까? 표를 대해줬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6에서 12. 대선에서 일어났던 것과 꼭 같은. 왜 엔진이 갔기 때문에. 부정선거 엔진이 꼭 갔기 때문에 지방선거하고 총선하고 대선이 다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패턴이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훔친 겁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 국회의원인 겁니다. 가짜 국회의원인을 이렇게 한 겁니다. 부정선거 해가지고. 부정선거해서 가짜 국회의원 된 겁니다. 가짜 국회의원이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2022년 때에는 뭘 했습니까? 사무총장을 했고. 2022년도 대선에서 뭘 했습니까? 2인자인 원내대표로 했고. 지금은 뭐죠? 1인자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들이 민주당에 다 이렇게 폼을 잡고 앉아가지고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검경수사건 완전 박탈을 지금 총추진하면서 국민들한테 해빡하는 겁니다. 너희들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란제입니다. 반란제. 이 자료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한번 제기를 해보기 바랍니다. 저쪽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겁니다. 윤호중은 가짜 국회의원이다. 부정선거를 통해가지고 2020년도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통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자다. 그리고 그는 지방선거에서 사무총장,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무총장, 대선에서 원내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민주당 수뇌부 가운데서 어느 누구보다도 부정선거를 잘 알고 깊게 관녀되어 있을 것이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가장 제1착으로 윤호중 씨가 아마 물망에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발악을 하는 겁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내란을 다섯 번 정도 일으키고 이제 내란을 수사하려고 하는 검찰을 박살내기 위해서 지금 또 다른 내란을 지금 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참담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더불음주당의 172석 가운데서도 거의 이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10여 명 정도의 철음회가 철음회를 가장 설립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검찰개혁이니 무슨 사법개혁의 가장 이름을 많이 높인 친구가 바로 박주민입니다. 박주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우리 함께는 참 이런 사진으로 유명하죠. 여기 보니까 여기에 세월호 완장도 하나 달고 다니고 제주 동백꽃 뺏지도 하나 달고 다니고 위안부 나비도 하나 달고 다니고 여수 순천 반란사건인지 모르겠지만 10월 19일 동백꽃 뺏지도 하나 달고 세월호 뺏지도 하나 달고 박주연입니다. 여기 박주연이 있네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올린 사진입니다. 김용민 황운하 김용국 내가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은데 다 기억 안 하네요. 최강욱 박주민 민형배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철음회 멤버들입니다. 철음회가 민주당 검찰 및 사법개혁 주역입니다. 1973년 서울 출생이고 지역구는 서울 은평입니다. 은평갑 이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가짜가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박주민 은평갑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0에서 3% 정도예요. 은평갑 주민들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사법올 사이 아주 비슷한 득표율을 각 후보에게 줘야 됩니다. 박주민 은 플러스 11.48%가 나옵니다. 이게 그 자체가 조작입니다. 미래통합당의 홍인정 후보는 마이너스 10.73%입니다. 이것 자체가 조작입니다. 총 조작률은 22.21%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6년에 실시했던 20대 총선의 서울 평균은 2.8%입니다.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작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도 21대 4.15 총선의 전국 평균값은 25%를 총조작을 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는 1에서 3%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 하나만 가지고 박주민 씨는 바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다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무슨 누구를 험담하게 해서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도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박주민 씨는 우편투표를 많이 조작했습니다. 13.35. 그다음에 조금 좀 조작한 것이 상대적으로 관내 사전투표. 홍인정 후보도 많이 조작했습니다. 우편투표를. 세상에 그 많은 숫자자 가운데 13.35하고 마이너스 13.35 딱 이렇게 왜 등장하죠?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등장하는 겁니다. 박주민과 홍인정의 이 맨 첫 번째 숫자는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의 차이고 두 번째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의 차이고 맨 마지막은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4.15 총선의 뚜렷한 특징은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가 상대적으로 관내 사전투표보다 좀 심하게 조작됐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딱 나오는 겁니다. 다 이 가짜들인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씨가 속하고 있는 은평구 갑에는 모두 동의 9개가 있습니다. 9개 동의는 58개의 투표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8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누가 이겼는가 하니까 더불음주당의 박주민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58대 제로가 나온 겁니다. 58대 제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박주민 후보가 승리할 확률인 2분의 1의 58성입니다. 2분의 1을 58개 곱한 겁니다. 얼마나 될지 상상이 안 됩니다. 불가능한 수치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질들을 한 겁니다. 이 검정책을 안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모든 투표소에서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투표소 58개를 다 조작했기 때문에 단 한 군데에서도 국민의힘의 홍인정 후보가 못 이긴 겁니다. 이런 미친 결과를 놓고 국민의힘의 이준석과 하태경과 한기호와 유경준과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반역행위입니다. 반역행위. 반당행위 정도가 아니고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반역을. 이들이 행한 것은 반란이자 반역을 행한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냥 행위가 아니고 반역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문재인의 범죄를 덮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재명의 범죄를 덮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들이 범한 부정선거 범죄를 덮기 위해 해가지고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질을 한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박주민 씨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는 동안에 153.5표를 얻었습니다. 153.5표를 얻었으면 당연히 사전투표에서도 153.5표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관내 사전투표는 243.7표를 얻고 관내 사전투표는 290표를 얻었습니다. 이 자체가 뭡니까?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에서 은평구 갑의 주민들이 너무나 다른 성향을 보인 겁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유력한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조작했는 걸 한번 추정을 해보니까 이건 추정치입니다. 위에는 확정된 거고 위에는 확실한 겁니다. 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기 때문에 밑에는 추정치입니다. 가변입니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16379표를 조작한 것 같다. 그래서 조작치를 가지고 수정해 줍니까 기존에 비해서 변경되더라도 박주민이 6만 9천 홍인진이 6만 천으로 성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분은 바뀌지 않지만 조작질을 한 겁니다. 그게 무효가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성분은 바뀌지 않지만 조작질을 한 겁니다. 박주민 후보가 있었던 것이 바로 언평을이죠. 언평을이 아주 유명한 장소였죠. 3월 5일 날 확진자 사전투표에 부정선거가 발견된 곳입니다. 그것이 박주연 변호사의 그런 유튜브 채널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세상이 벌컥 뒤집었죠. 그건 부실관리가 아닙니다. 관리부실이 아닙니다. 정규재 씨가 사랑하는 용어처럼 관리부실이 아니고 부정선거입니다. 그렇게 언어를 장난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것이 이번에 3구 대선에서 당일 투표에서 확진자 투표를 좀 더 확실히 하는데 큰 계기가 됐기 때문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되는데 큰 힘이 됐던 것이죠. 아마도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은평구 값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이 그림은 3구 대선 그림입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항상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10% 내외 정도를 모든 동에서 은평구 모든 동에서 다 이렇게 10% 내외로 플러스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10%를 도둑맞았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도둑질을 한 겁니다. 도둑질. 무자비하게 도둑질을 한 겁니다. 모든 선거를 이렇게 다 도둑질을 해가지고 훔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가운데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전남 전북 제주 광주를 빼고 모든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를 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다 무효입니다. 나는 부정선거 안 해도 이길 수 있었는데요. 어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억울해 하겠죠. 그러나 뭡니까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다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25% 내외를 다 밀어준 겁니다. 그런 부정선거 한 이유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했겠죠. 부산 대구 경북 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하는 데 진두지휘했던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윤호중 씨일 거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전망하는 겁니다. 왜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잘 알 거란 이야기입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윤호중 씨부터 부르시기 바랍니다. 잘 알 건데 물론 안 불겠죠. 이걸 그냥 덮기 위해서 다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방탄용. 그래서 엊그제 문 대통령 말씀 잘했던 다 선거용이죠. 선거용이 아니고 저거 위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였죠. jtbc 방송에서 손석희 씨와 묻지 않습니까 손석희 씨가 아니 대통령 보호용으로 무슨 검수완박법안을 추진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대통령이 아 그거 선거용입니다. 누가 누구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dm만 아주 진수죠 진수. 누가 누구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면 누가 누구를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보호를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보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찰에는 자기 인맥들을 심어놨으니까 경찰로 넘어가기만 하면 부정선거 수사를 덮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황운하 씨는 뭐라고 합니까 육대 범죄를 그냥 다 검찰로 이관시키게 되면 그 자체가 정발해버립니다. 수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법을 통과시키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보고 분노하고 이런 것을 보고 고치지 않을 생각이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죠. 짐승인 거죠. 그런데 이걸 덮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사법이 소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해서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양반이 진성준 씨죠. 1967년생입니다. 전북 전주생입니다. 요즘에는 다 보면 출시하는 사람 전라도 출신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북대학 법대를 졸업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수석부대표입니다. 원내 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여야 합의를 존중하십시오. 검찰개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박병석 의작 중지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루어 각 당의 의원총회 인증까지 받은 검찰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국민의힘이 스스로 파괴한다면 향후 국정운영에 극한 대립을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이제 진성준 원내 수석부대표입니다. 원내대표관에 합의하고 예정한 대로 오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총대를 매겠죠. 강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김태우 후보하고 붙었습니다. 12.13%가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라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엄청나게 큰 숫자죠. 공정선거인 경우 평균 1에서 3% 인해다. 김태우 후보는 마이너스 21.27%입니다. 두 개 합의점 종조작률이 23.40%입니다. 엄청난 조작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부가 다 뭡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고 지금 금수완박법화를 강행하는 데 총대를 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뭡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과장이 하나도 아닙니다. 그냥 중앙선거가 알려져 있는 게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이거. 강서구 월회는 동수가 7개고 투표소가 60개가 있습니다. 모든 60개 투표소에서 다 사전투표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미친 결과가 나온 거죠. 진성준 후보가 승리한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0.5. 0.5를 60개 곱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검정식 안에 박스 60대 제로란 것은 우리는 부정선거를 확실히 했습니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진성준 씨는 다 부정선거를 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태우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진성준 후보가 109.8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도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억수로 많이 얻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1.7배인 176.9표. 우편투표는 관내 사전투표는 189.8표 1.9배 정도를 얻었습니다. 두 배 정도를 얻은 겁니다. 당일투표와 관내 투표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다 이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조작을 얼마 했는지 계산해 보니까 교차투표 수가 11,473표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수정을 해 줬습니다. 진성준이 부정선거로 얻은 표를 해서 빼주고 김태우가 부정선거로 빼앗긴 표를 더해 주니까 오히려 김태우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6만 1천 표 대 진성준이 5만 5천 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추정치입니다. 확정치가 아니고 위에는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한 확정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완전히 조작질한 겁니다. 완전히. 모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조작질한 겁니다. 아마도 강서구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것은 그림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강서구의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정상적인 값은 어떻습니까? 제로를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두 후보가 빨간색 푸른색 빨간색 푸른색 이렇게 이 중심을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배치가 돼야 되는 거죠. 영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10%를 딱 올려놓고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10%를 딱 올려놨습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으니까 사전투표 투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니까 이재명은 항상 플러스 10쪽으로 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항상 사전투표율을 조작해 놓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이 그래프 하나만 딱 보더라도 뭡니까? 조작이다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치렀고 2020년 총선을 이렇게 치렀고 또 뭐죠? 2018년 지방선거를 이렇게 치렀고 2017년 문 대통령 당선됐던 5구 대선을 이렇게 치른 겁니다. 모두 다 이렇게 조작질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부정선거가 발각된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지금 금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기 위해서 회란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이집트를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엄청나게. 우상우 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386는 거의 대북격이죠. 1962년생 연체대학교 학생회장 출신 4선 3구 대선 민주당 총괄선택대책본부장 가장 맞이죠. 송영길 전당대표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 다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상우가 12.19%나 나온 겁니다. 미래통합당 이성은 후보가 마이너스 11.63%가 나옵니다. 두 개 합치면 어떻습니까? 23.82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권력을 도독질한 겁니다. 권력을 도독질해가지고 국회를 장악하고 1년 사이에 80%가 민주당이 주도한 입법의 80%를 차지합니다. 위헌 입법 가운데. 그렇게 해서 나라를 해먹은 겁니다. 서울의 구청장을 25개 가운데 24개를 하고 전라도 출신들이 20명 이상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그야말로 해체먹은 겁니다. 이런데도 다들 입을 다물고 그냥 웃는 겁니다. 부정성가 없었다고 하태경이 어이 부정성가 없었냐 이준석이 어이 부정성가 없었냐 내가 묻고 싶지 않은 이유 묻고 싶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짐승도 아니고 인간인데 당신들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야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서울시 기초단체장들이 다 서초구 빼고 다 해먹은 겁니다. 2018년. 이게 다 전라도 출신들입니다. 전라도 출신들이 다 해먹은 겁니다. 전라도 출신들이 20명입니다. 아마도 20명 가운데서도 처가치까지 합치게 되면 20명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호남특별시고 전라도특별시지.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해먹은 겁니다. 더 해먹겠다고 이런 부정을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부정이 잘못돼가지고 그냥 사건이 터진 거죠. 이렇게 해먹은 겁니다. 다 전라도 출신입니다. 곡성 순천 뭐 정읍 담량 나주 장성 여수 곡성 순천 담량 장흥 완도 광진 순천 정읍 청송 고창 광주 이렇게들 해먹은 겁니다. 이렇게들 해먹고 앞으로 계속 해먹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민들 우선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너희들은 돼지가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부정하면 다 해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이런 한 겁니다. 지금 원내대표 해가지고 여러분들 밀어붙이는 박홍근이라는 사람. 이 사람 또 부정선거 다 했죠. 부정선거 다 한 겁니다. 부정선거. 전남 고홍 출신이나 또 고홍 출신 송영이도 고홍 출신 전라도 그냥 만세입니다. 전라도 만세. 전라도 아니면 출신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조작했는지 한번 봅시다. 중랑을입니다. 박홍근이 11.15%를 만들어낸 겁니다. 완전 조작을 한 거죠.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는데 사전투표 한 10% 정도 12.5% 정도 밀어줬으니까 11.15%가 일어난 겁니다. 전국 평균이 12.15%를 밀어줬으니까. 윤상일은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의 12.25%를 빼앗은 거죠. 마이너스 10.70%입니다.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검수완박법을 총지휘하고 있는 인물이 박홍근입니다. 전남 고홍 출신 1969년생 민주당 원내대표 부정선거회가 당선된 겁니다. 22.85%를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22.85%를 조작해서 헤쳐먹은 겁니다. 이렇게 헤쳐먹은 겁니다. 그래 국회의원 된 겁니다. 출시해가지고 지금은 민주당 원내대표돼서 부정선거회가 덮어야 되니까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박홍근이 딱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전투표 평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11.15% 조작하고 관내에서 11.12% 조작하고 우편투표 11.25% 조작하고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권력을 그냥 훔친 겁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영원히 덮겠다. 그 목표가 가장 크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단구 의뢰 동수가 8개입니다. 투표소는 55개입니다. 박홍근 후보가 승리할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을 55개 곱한 것이 바로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다 승리한 겁니다. 55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 승리한 겁니다. 단 한 곳도 윤상일 후보가 못 이긴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55개에서 다 뭡니까? 윤석열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재민이 플러스 나왔던 것처럼 똑같은 그래프가 그대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중단구에서 당일 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는 동안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30표를 얻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모두 다 상대방이 100표를 얻을 때 204표, 228표를 얻을 정도로 관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엄청난 객차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정이라는 거죠. 교차투표소를 계산해 보니까 12,185표인데 그걸 가지고 빼주고 대해주고 수정해 주니까 성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박홍근 후보가 6만 천, 윤상일 후보가 5만 9천입니다. 그래도 부정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 전체가 부정선거에 관여가 된 겁니다. 부정선거를 하지 않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후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수뇌부는 전국의 모든 지적을 전남, 전북, 광주를 제외하고는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로 부정선거는 그냥 그 실체가 주장이 아니고 그냥 사실입니다. 사실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사실이 거짓이 아니고 그냥 사실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이 부정선거 세력과 타협을 해가지고 여기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제 했던 것이죠. 금수완박의 주역인 민주당처럼 해 진짜 국회의원들인가. 여기 나왔던 인물들 가운데 김용국 어제 다 보였죠. 부정선거, 황운하 부정선거, 김용민 부정선거, 최강욱 비례대표 부정선거, 박주민, 은평, 가빈과 어린제 부정선거, 민행배는 전장님니까 부정선거 아니겠죠. 광주 지역구니까. 이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 부정선으로 당선됐고 이 사람들이 핵심입니다. 김용국, 황운하, 김용민, 청항욱, 박용민, 민행배. 이 사람들 지금 금수완박 법안,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을 목숨 걸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부정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지금 해먹은 겁니다. 다 갑자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최순실 씨 딸인 정유라 씨는 왜 퇴학을 당해야 됩니까? 요즘 생각하면 조국 씨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렇게 해서 선거도 도덕질 해가지고 다 국회의원 달고 저렇게 5년간 있는데 우리 딸은 왜 그렇게 어렵게 해서 의사가 됐는데 왜 우리 딸은 고려대학교에서 퇴학을 대야 되고 부산대 의전에서 퇴학을 당해야 되지. 요즘에 조국 씨 페이스북을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우리 딸만 왜 퇴학시키냐? 우리 딸만 왜 퇴학시키냐고? 우리 딸도 좀 잘못한 게 있지만 너희는 우리 딸보다 훨씬 더 잘못한 게 맞네? 이거지 않습니까? 윤호중 씨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금 강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국민 협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결과는 윤호중, 박주민, 박홍근, 우상호처럼의 멤버들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사유로 부정선거를 인해가지고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검찰 수사권이 제대로 작동돼가지고 부정선거의 실상과 실체가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렇게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직건 말기에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사악한 세력들의 실제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부패와 경제 수사가 중요하니까 공직자 비례하고 선거 수사는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수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논리를 깔고 야반을 들썩 받아들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장 제가 볼 때는 물러나야 됩니다. 그가 협상에 나설 수는 없는 겁니다. 이준석과 권성동이 사전에 알았다면 두 사람 다 동시에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사로운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나라가 이렇게 부정선거가 점철되고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검찰 수사권까지 완전히 박탈해가지고 영원히 부정선거를 그냥 은폐하고 영원히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정선거 엔진을 가동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의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이용해가지고 다시 또 자파장기 집권을 꾀한다는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그런 계략과 음무와 공작에 넘어가는 원내대표인 1960년의 권성동은 적극 사퇴를 해야 됩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인이고 그가 협상에 다시 나설 수는 없는 겁니다. 대여투쟁에서도 권성동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정도의 문제인식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큰 부담만 주어질 겁니다. 동시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제대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표 얻겠다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 정권 기반 자체가 나중에 다 송두리째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정도를 걸으라는 겁니다. 정도를 옳은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에게 표를 던졌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들이 옳은 길을 걷고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반헌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투쟁할 수 있고 헌법 가치를 새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우리가 표를 준 겁니다. 정도를 걸읍시다. 한 번 살다 가는 것이고 정도를 걸어야 그래야 국민들이 표를 주고 지지를 보내고 마음을 주고 그런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또 지금 이제 당분간은 이 검수완박 야합법안이 어떤 식으로 타결되는가 이 문제가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고 또 정말 한국이란 나라의 현재 뿐만 아니고 미래 그리고 이제 곧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공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리되는 동안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이런 이야기를 더불어민주당 측은 많이 사용해 왔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 5년 하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사용해 왔고 뭐 개혁이란 용어 자체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긍정적인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용어를 가지고 악용을 해온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특히 좌파들은 그 언어를 악용해서 사건의 핵심과 본질을 호도하는 데 대단히 익숙합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물러납니까? 5월 9일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 사주로 가고 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나누어줄 그 무엇 나누어줄 떡이 있습니까 나누어줄 떡이 없습니다. 전혀 나누어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가 뭐 나누어줄 게 지금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나누어줄 게 없습니다. 검수완박법안을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방탄룡이다. 이재명 방탄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헌신할 때는 무슨 대의명분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인간들은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뭔가 자기에게 이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검수완박법 강행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문재인 방탄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방탄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목을 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지금 현존하는 권력이 돼 가지고 국회의원들에게 공청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누어줄 그 무슨 떡이 있으면 그들이 목숨을 걸겠지만 사실 문재인 방탄용도 아니고 이재명 방탄용도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신들을 위한 방탄용이죠. 이렇게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검수완박법 이른바 검찰 수사권에 완전 박탈을 추구하고 이렇게 반헌법적인 법안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개개인의 안의와 생존과 이익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어쩌면 그들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법안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강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 부정선거로 당선됐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 부정선거로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활개치고 다니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부정선거로 당선됐습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겁니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일부는 부정선거 때문에 당락을 바꾼 경우도 있고 일부는 당락을 바꾸지 않았지만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선거 과정 자체에 부정선거가 관여됐기 때문에 당락이 바뀐 경우든 당락이 바뀌지 않는 경우든 모두가 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가짜 국회의원들인 겁니다.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부정을.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를 한 것은 내란입니다. 내란. 그 내란제를 다섯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겁니다. 지금은 어떤 내란을 지금 꾀하고 있습니까? 부정선거를 수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또 내란을 지금 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내란인 겁니다. 그 술수의 그 계략과 그 업무에 넘어간 친구가 바로 권성동이란 친구란 겁니다. 당장 모가지를 쳐야 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겁니다. 모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다 여러분 뭘 했습니까?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해가 다 당선된 겁니다. 부정이 좀 경미한 지역은 전남 전북 광주 빼고는 대부분 다 부정이 관여된 겁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에서 지역구를 전남 전북 광주에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들은 다 가짜 국회의원들입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락이 바뀌 있던 바뀌지 않았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밝혀진 것을 막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년 동안 경찰의 요소요소에 자기 사람들을 배치해놨다고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사람들을 배치해놨기 때문에 자기들의 은공을 입은 잔당들이 경찰 내에 있는 잔당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문재인 방탄룡도 아니고 검수완박법은 이재명 방탄룡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비리방탄룡도 아니고 바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엄청난 부정선거를 자행했기 때문에 자기 밥그릇이 날아가고 자기들이 사법정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방탄룡 법안이 먼 거하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야합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자기 개인 인생사를 대하든 간에 아니면 자기가 사회적인 사업을 하든지 활동을 하든지 간에 사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볼 수 있을 때 핵심을 괴뚫을 수 있고 진짜를 볼 수가 있고 가짜를 멀리할 수 있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고 진본과 위조본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금수완박법안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방탄룡도 아니고 이재명 방탄룡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끈이 떨어진 권력이기 때문에 나눠준 떡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더불어민주당의 존재의 근간인 172석의 기본에 해당하는 4.15 부정선거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끊기 위한 그런 목적이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헌법적인 입법을 강행하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저질러 가지고 선거를 도독질하고 국회에 입성한 다음에 국회의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부정선거를 다시 막기 위해서 헌법을 뒤흔드는 뒤없는 그런 종류의 소위 내란을 도모하고 있는 자들이 윤호중과 박홍근과 박주민과 그런 일독들입니다. 그래 일당들입니다. 그런 도당들입니다. 사람은 남아야 움직입니다. 내한테 이익이 돼야 대부분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무슨 활동을 할 때 행위를 할 때는 그 목숨을 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밝혀지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사라져야 될 정당입니다. 1년에 4,500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는 그런 정당이 2017년 이후에 5대 공직선거를 모두 다 대규모의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헌법기관인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철저한 하수조직으로 작동했습니다. 특정 지역의 인물들이 대거 선관위를 장악하고 철저한 칼르텔에 의해서 친묵의 칼르텔을 유지하면서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세계 역사상 어느 공적지관이 부정선거를 이렇게 자행한 역사는 없을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방송이 좀 공유될 수 있도록 지금 철두철명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톡방이나 페북이나 이런 데 좀 이 방송을 공유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작심하고 오늘 방송을 그냥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방송이 조금 시간을 주시고 단톡방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다음에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또 트위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좀 많이 공유시켜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게 수십만 정도가 볼 수 있었던 그런 시절에는 엄청난 영향을 가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10분의 1 정도로 줄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공유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노후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국가적 재앙 상태입니다. 1950년 6.25 사변 이후에 대한민국은 최대의 국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내부의 적입니다. 부정선거를 반복적으로 자행해서 좌파 장기 집권을 꾀했던 체력들이 지금 170위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엄청난 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는 단명에 그칠 것이고 거의 식물유름 정권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정권을 탈취할 것이고 그들은 선관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약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 있는 완벽한 변기와 도구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모든 도구와 수단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튼만 누르면 부정선거가 돌아가는 겁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부정선거 합니다. 버튼만 누르면 부정선거가 돌아가는 겁니다. 2017년 5월 9일 대선에서 이뤘던 부정선거는 계속 진보됐지만 엔진은 꼭 갔습니다. 그 엔진에 그냥 온 버튼만 누르면 부정선거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 짓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 짓이 밝혀지게 되면 그 사악한 짓이 밝혀지게 되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목숨 걸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사악한 자들입니다. 나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톡방 계속 공유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오늘 가장 적합된 결정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릴 테니까 더 많은 분들이 공유하셔서 더 많은 방송을 이 방송을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사실과 진실의 눈을 뜨고 나라를 지키는 이 내란의 환란 중심에서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더 자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그래서 이번에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크게 나무란 것은 뭐 그제까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들어와 가지고 권성동 씨가 공직자 비리수사하고 선거수사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재협상에 나서겠다. 민주당 친구들 재협상 안 할 겁니다. 강행할 겁니다. 공수처처럼. 그럼 국민들이 덜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도 국민들이 덜고 일어났기 때문에 국민의 힘을 움직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움직인 겁니다. 말로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말로. 이번에도 여러분 항의를 하고 분노하고 반발하고 댓글을 달고 고함을 치고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움직였고 권성동이 움직인 겁니다. 이제 권성동은 전향을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본인이 거의 인정한 겁니다. 부패와 경제사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직자 비리수사와 선거수사다. 그 두 부분을 국민들이 항의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뤄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자기 힘으로 했으면 분명히 패배했지만 국민들이 그를 간신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금수완박법을 저지하는데도 국민들이 총궐기해야 됩니다. 총동원해가지고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한치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한치 물러선다는 것은 사실상 부정선거 수사가 여러분들 덮어지는 것이고 부정선거가 덮어지게 되면 이 나라는 그냥 끝장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미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그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힘을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말로. 이번에도 여러분 항의를 하고 분노하고 반발하고 댓글을 달고 고함을 치고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움직였고 권성동이 움직인 겁니다. 이제 권성동은 전향을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본인이 거의 인정한 겁니다. 부패와 경제사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직자비리수사와 선거수사다. 그 두 부분을 국민들이 항의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뤄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자기 힘으로 했으면 분명히 패배했지만 국민들이 그를 간신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금수완박법을 저지하는데도 국민들이 총궐기해야 됩니다. 총동원해 가지고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한치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한치 물러선다는 것은 사실상 부정선거 수사가 여러분들 덮어지는 것이고 부정선거가 덮어지게 되면 이 나라는 그냥 끝장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미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그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힘을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럼 오늘 소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금수완박법안을 강행하고 있는 그런 수뇌부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본인들이 권력을 획득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상세히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루어졌던 금수완박법안의 지금 변화상황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수완박의 야합 이것이 국민들의 강력한 그런 저항 때문에 방향을 여러분들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해낸 겁니다. 국민들이 이뤄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나 카톡이나 단톡방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공유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그들의 만행과 그들의 잔혹한 행위를 사사시 알고 그야말로 그들의 거짓에 그런 민낯을 완전히 까발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수완박급 야합안은 오늘 급격하게 방향선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적으로 국민들 분노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국민의 힘이 재협상에 나서겠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처리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긴장이 많이 흐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야 합의 사흘 만에 백지하 위기에 봉착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정치권이 좀 더 머리를 맞대 줬으면 좋겠다. 좀 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았지만 현재 취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그런 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인 김오수 검찰총장은 한때는 딸랑이 총장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문재인 정권 하에서 가장 출세를 많이 한 인물이지만 마지막에 정신을 좀 차렸는지 본인도 살아야 되니까 시행 시기를 늦춘 것에 불과하고 원칙적으로 자기는 검수완박법의 야합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28일과 29일 양일 사이에 본회의에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란입니다. 내란 자신들의 부정선거의 행각이라 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또 한 번의 부정선거라는 내란을 저질러고 다시는 반헌법적인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더불어민주당의 586운동권과 586운동권의 소위 인연을 갖고 있는 그런 양반들의 선악 개념이 없을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보통 악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악함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악은 우리가 건절하기가 힘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식이 있고 선악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말로 설득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설득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완전 패배 이전에는 끝까지 지향할 것입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선악 개념 자체가 아주 없는 그런 소위하기에 아주 특수한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아주 특수한 그런 인간 군상들이 바로 586운동권 정치인들과 그들의 사상적 세례를 받은 젊은 친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바로 25일 날 오늘입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수사기소분리법안인 이른바 건수완박합의안에 대한 재협상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공식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거수사와 공직자수사는 절대로 양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차라리 양보할 밖에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할 때 육탄으로라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박병숙 국회의장 중재로 검찰의 기존 6대 범죄 수사 가운데 부패 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기로 합의한 지 사흘 만이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파기 수수료를 밟자 이달 중에 단독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뱉혔다. 그리고 일부 광유행파는 중재한도 아닌 6개 수사건 모두 즉시 이간하자며 원안 통과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고민이 그동안 참 많았을 겁니다. 주말 시간 동안 좀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발신되기를 바란다 그런 소망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 취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소 유보적이고 조심스러운 그런 반응을 내비쳤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완곡하게 이번 조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금수완박은 헌법 가치를 지켜야 되고 정치권이 고민해서 중지를 모아달라. 그리고 지금 인수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안철수 위원장은 새 정부 개혁 의지 차원에서 재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 가치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검찰 수사건의 완전 박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 가치에 충실하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고 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를 좀 깊게 고민해야 되고 이런 점에서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인 19일에는 국회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만큼 지켜보고 있고 또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조금 더 의중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국민 이기는 정치가 없기 때문에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 겸 권유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번 여야 사이에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던 검수완박법 야합안에 대해서 국회 논의 상황에 대해서 일단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지켜보고 있고 그대 여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또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공병호 tv는 12만 13만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해서 96에서 97% 정도가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겠지만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 여당이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이러한 가운데도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라든지 선학 개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들은 원안드라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대통령의 의중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때문에 국민을 이기는 정치가 없다. 그래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대통령의 당선인인 만큼 또 중요한 것이 비서실장의 입입니다. 비서실장은 아주 우회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을 또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지금 장재원 씨가 비서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입장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재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금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는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금수완박은 부패 완판이고 금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정신을 크게 위배화하는 것이고 국가나 정부가 헌법정신을 지켜야 될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검찰총장을 사퇴할 때 말씀하신 것과 지금 입장이 전혀 달라진 바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좀 더 강력한 발언을 하고 좀 더 선제적 조치를 취했으면 참 좋지 않았겠냐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아마 강한 그런 재앙이나 반발이 주말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렇게 입장을 선회하도록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문정권의 딸랑이로 불렸던 김오수 검찰총장은 그러나 물러나는 입장에서는 비교적 좀 올바른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 자신이 검사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좀 더 원론적인 차원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오수는 중재안은 검수완박 시기만 잠시 넘추는 것이고 명확히 반대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권성동 씨가 원내대표가 좀 늦게라도 정신을 차린 것은 참 다행이지만 본인의 정치 역정에서 이번 실패는 아마 그냥 덮고 넘어가기는 힘들 거다 봅니다. 이번 사안에 협상 이전이나 이후에 반드시 권성동 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는 더 이상 원내대표직을 수행해서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벌써 이 검찰총장 자체인이 검수완박 시기만 잠시 넘친 것이지 원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주저리 주저리 부패와 경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와 공직자 비리 문제는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따위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벌써 김오수 검찰총장이 하는 이야기만 들어보더라도 허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이야기는 조금 더 새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넘친 것에 불과하므로 저는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 그냥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반대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이미 수차례 말했습니다. 헌법에 위반한다는 것이죠. 586 운동권들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그냥 그냥 짓밟는 데 아주 익숙한 친구들입니다. 여기에 대해 책임을 앞으로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헌법에 가장 짓밟는 행위 가운데 하나가 부정선거인 거죠. 부정선거를 또 수사하기 위한 법안을 또 이렇게 강행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기소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진술 한 번 듣지 않고 수사 기록만으로 기송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이 얼마나 국민 일반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인지를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소하는 검사가 사건의 관계인데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진술 한 번 듣지 않고 그냥 경찰이 한 공소 기록만 가지고 기소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야반은 검찰 수사범인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 4개는 4개월 내에 삭제되고 나머지 2개도 중대범죄수사증 출범과 동시에 삭제된다.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하면 이에 대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을 맹약 관하한데 국민이 원치 않을 것이다. 선거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게 이번에 목표입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강경파를 중심으로 목숨을 거는 것은 문재인 방탄룡도 아니고 이재명 방탄룡도 아니고 이미 흘러간 정권인 문재인 정권의 비리 방탄룡도 아니고 바로 자신들이 범한 부정선거를 방탄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을 추구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재하는 6대 범죄 가운데 공직자와 선거범죄 중 4개는 4개월 내에 삭제되고 4개월 안에 모든 사유로 부정선거 같은 것을 지나면 수사를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나쁜 xx들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2개도 중대범죄수사처 출범과 동시에 삭제된다.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하면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될 것이므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정확하게 김오수 검찰총장이 올바른 말을 했네요.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중재안에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난 검찰의 보완수사가 금지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체의 여제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진범과 공범수사는 피의자가 달라서 추가 피해는 피해자가 달라서 무고위정수사는 범죄사실이 달라서 단일성과 동일성이 없고 그 결과 검경 간 핑봉싱 사건이 있으노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들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어떻게 입든 간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586운동권과 현재 이 안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들은 오로지 4.15 부정선거를 비롯한 선거부정 문제를 덮어야 본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뭡니까? 선거부정을 덮기 위해서 이 검경수사권을 밀어붙이고 바로 그와 같은 덧이 뭡니까? 권영동이라는 권성동이라는 친구가 빠져버린 겁니다. 멍청한 친구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역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개혁 방안별 충분한 논의 이후에 그 방안 실시 여부나 방식을 결정하는 선 논의 후 결론 방식이었다. 이번 특위의 검수완박과 연계된 중수증 설치라는 선결론 후 논의 방식은 그 의미가 반감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모든 그런 민주사회, 자유사회라는 것은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586운동권과 현재 더불어민장의 수뇌부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국가의 공적기관이나 법률이나 헌법은 모두 통치를 위한 도구나 수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젊은 날부터 생각해 왔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대한 외경심이나 존경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통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정권 장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공적기관도 도구로 삼을 수가 있고 법률도 도구로 삼을 수 있고 헌법도 도구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도구화하는 겁니다. 선거관리원회를 완전히 장악해 가지고 뭡니까? 본인들의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한 도구화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특정 지역 출신들을 완전히 장악시켜 가지고 선거관리원회를 장악한 겁니다. 대법원의 자기물들 다 집어넣어 가지고 먼저 4.15 총선과 관련 선거 무효소송을 다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젊은 날 받았던 사상적 체례, 모든 공적기관과 모든 법률과 모든 헌법은 다 도구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입니다. 그들에게는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옳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오로지 통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옳은 것이다. 거짓말 옳은 것이 될 수 있다. 언모 옳은 것이 될 수 있다. 부정선거 옳은 것이 될 수 있다. 계략, 언모, 공작 다 옳은 겁니다. 오로지 그들의 판단 기준은 정권을 잡을 수 있으면, 정권을 연장할 수 있으면, 권력을 계속해서 장악할 수 있으면, 권력을 탈취할 수 있으면, 권력을 탈취하고, 정권을 윤지하고, 정권을 재창출하고, 이런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다. 그들에게는 선입니다. 정권을 탈취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법입니다.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들에게는 그 자체가 정입니다. 보통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양식과 양심과는 전혀 다른 인간들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협상 테이블에서 놓친 것은, 그들의 사악함과 악함이란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란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오판을 해가지고, 야합 안에 사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순진함은 당합니다. 지난 날 돌아온 날들을 볼 때도, 세상 자체가 뭡니까? 그야말로 악과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 악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근대현대사에서 가장 최악의 사악함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체제를 유지하고, 우리 재산을 유지하고,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자유를 유지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여부가 여러분들 이번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들은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그 부정선거를 영원히 덮기 위해서 뭡니까? 검찰 수사권에 완전 박탈을 요구하는 겁니다. 선거 수사를 방지하고, 공직자 비리 수사를 방지하고, 그것이 경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발해버린다는 것이 바로 누구의 이야기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부정사건의 피고인으로 관련되어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여섯 개를 검찰로부터 탈취할 수가 있으면, 그것은 바로 정발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속내를 드러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건현대사에서 6.25 전쟁으로 인한 나라가 침략당한 것이 필적할 정도의 내란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악함이란 것은 바로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수단하는 겁니다. 검찰을 수단하고, 대법원을 수단하고, 중앙선거관리를 수단하고, 전국의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특정 지역의 인물로 다 채우고, 민주노총 사나이 다 집어넣어 가, 여러분들 다 장악을 한 겁니다. 그들의 악함이란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와 586운동원 세력들은 2, 3년 정도의 아래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세상과 내가 믿는 세상과 그들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들의 악함이란 것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좀 더 절실하게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지금은 전시입니다. 우리가 지면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연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을 유지하기에 힘들 정도로 이 사람들이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그들의 최악의 아클레스건이 뭡니까? 공직선거에서 저지른 부정선거입니다. 그게 가장 그들의 아픈 부분입니다.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그런 불안입니다. 그들의 최악의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 저지른 부정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부정선거의 실체가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고 나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 생명이 끝날 뿐만 아니고 낯을 덜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운 삶에 여러분들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김오수 총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네 가지 외에 중재안의 여러 문제점이 있으니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 충정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론을 존중하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그야말로 충복으로 생각해서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발언입니다. 국민 여론을 존중하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춰달라. 이것이 바로 김오수 검찰총장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참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재협상에 나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의 지금 대노한 그런 열화와 같은 그런 반발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걸로 봅니다. 이 판, 사 판입니다. 그들은.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일단 남겨지게 되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들은 이 판, 사 판입니다. 그들 또한 그들 자신이 범한 죄가 내란죄와 영모죄와 국사범에 해당한 것을 본인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겁니다. 지금 남은 것은 국민들이 강행을 전후해 가지고 그냥 국회로 달려가서 포위를 하면 좋겠죠. 누군가 사회시민단체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물리력이라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지금 딱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강행을 할 겁니다. 꽃들판님 말씀처럼 적들을 죽이지 않으면 국민들이 죽습니다. 참 잘 말씀하셨네요. 보보님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BSJ님이 권력 눈치 보며 부정선거 수사하지 않은 검찰의 인과응보입니다. 보보님은 그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문장님은 그들은 반역을 기도한 것입니다. 이한나님은 건비님은 2판, 4판, 개판이면 이한나님은 우리도 2판, 4판입니다. 김수현님은 윤석열 당선이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이준석과 근성동이 작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민주당 측의 반응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 측의 반응은 민주당 측은 윤호중은 대국민 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윤호중 아마도 더불어민주당 내의의 수뇌부 가운데 부정선거의 실상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일 겁니다.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양정철 씨 전 민주연구원장이나 이건영 씨 전 민주연구원 전략기획위원장이자 민주연구원부원장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의 기획단장으로 영입되어 활동했던 이건영 씨 저는 흔히 선거기술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선거조작기술자다 이렇게 이름을 자주 부릅니다. 이 사람만큼 정확하게 선거부정 실상을 알고 있는 인물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씨입니다. 대국민 획박입니다. 이번 주 법안 처리하겠다. 그래서 전쟁인 겁니다. 국민의 힘이 금수완박을 재논의하자 민주당은 이번 주 법안 처리하겠다. 한동훈, 안철수, 이준석이 앞장서서 재논의 결론을 내렸다. 융석열 당선인 금수완박은 부패완박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윤호중 합의파기적시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윤호중 합의파기적시 검찰개혁법안을 바로 통과시키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 예정대로 4월 28일, 29일 본회리 처리하겠다. 민주당 사람들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 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국회에게 통과시키겠다. 대국민 획박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 힘에 경고한다. 국민의 힘의 경고가 아니고 국민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국민의 힘의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서울의 중남갑인지 어린지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전남 고흥 출신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떻게 된 건지 다 전라도 출신들이 요직을 하고 있구먼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 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민 합의를 모독하여야 하고 여야 합치를 부정하는 일이다. 검찰이 반발한다고 손바닥. 검찰이 반발한다고 손바닥 뒤집게 가볍게 처신했어요. 검찰이 반발한 것이 아니고 국민이 대노한 거지.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친구들이 더불어민주당 친구들입니다. 전남 고흥 출신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검찰이 반발하고 손바닥 뒤집게 가볍게 처리했어요. 그게 아니고 국민이 반발한다고 손바닥 뒤집게 가볍게 처리했어요. 집권 여당이라고 국민들이 보겠느냐. 민주당이라고 국회의장 중재안에 만족스러워서 수용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다 이 사람들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어떻게 부정선거를 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다 국회의원들이 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전남 전북 광주 빼고는 4.15 총선에서 몽땅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악을 하는 겁니다. 목숨 거는 겁니다. 박홍근이 다 이 뭡니까 부정선거 한 겁니다. 이 젊은 친구들 다 부정선거 하면 윤호중은 부정선거를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부정선거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윤호중이고 그 사람이 바로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부정선거의 본체이자 부정선거의 중심이자 부정선거의 핵심이자 부정선거의 엔진이자 부정선거 그 전체이자 부정선거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부정선거의 처음이자 끝이고 알파이자 오메가이고 본체이자 핵심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모든 부정선거를 다 기획했고 그 하수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여러분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움직인 겁니다. 이런 천하 천인 공론할 일을 법 저지른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적인 정당이 부정선거를 주도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 부정선거에 선거조작기술자들의 하명을 받들어서 부정선거를 집행한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금수완박야합안을 지금 강행통화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반발한다고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처신했어야 검찰이 반발한 것이 국민이 진짜 들고 일어나는 것도 국민이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국민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이번에도 여러분 다 통과시켰을 겁니다. 야반을. 정신당한 권성동의가 여러분들 야반을 만들고 그다음에 다 박수치고 했으면 통과됐겠죠. 윤석열 대통령 당수인데 입을 다물었을 것이고 국민들이 여러분들 저항하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국민들 아우성을 치니까 국민들 큰 고함수를 치니까 대노하니까 앗뜨거한 겁니다. 이준석이가 왜 나섰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그냥 국민의힘도 용한단지 갈 정도가 되니까 이제 나서게 된 겁니다. 다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근본 문제 부정선거에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이런 화를 자초한 겁니다. 쓰레기 청소를 하면 해야 되는 거죠. 쓰레기 청소를. 국민의힘의 결정과 관계없이 4월 임시국회 처리와 5월 3일 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위에서 공포라는 일정을 미래부기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금주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행사소송법 조문작업을 끝내고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 일을 열어 처리하겠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에 박병석 의장과 통화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다. 의장도 본인이 제가 박병석 씨를 이번에 부정선거 부정선거 했겠죠. 내일 박병석 씨가 어떻게 부정선거로 당선됐는지를 여러분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도 본인이 비판과 비난을 받아가며 중재한 것이다. 의장은 합의대로 당연히 이행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내일은 박병석 의장이 어떻게 부정선거로 이렇게 당선됐는지를 방송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금수완박 중재한 입법을 위해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심사를 진행하겠다. 진성준 원내수석 두 대표는 긴급 간담회를 열어서 민주당은 합의안을 파괴하는 시도에 맞서 합의 준수를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경조하겠다. 예정한 대로 오늘 법사위 법안 신사 일정을 진행할 것이다. 진성준도 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죠. 여러분 부정선거로 해서 당선되고 부정선거를 한 친구들이 부정선거 밝히려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다시 금수완박법이라는 그런 악법의 야반을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완전히. 나라가 아니고 이거는 그야말로 뭔가 조폭도 아닐 것 같아요. 조폭도 질서가 있을 테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부정선거가 밝혀진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무슨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정책적인 판단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뭐 벌 받겠지만 그래도 친구니까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대한 규모로 조직적으로 전국에서 부정선거를 반복적으로 처리한 것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한 달도 안 걸릴 겁니다. 워낙 지금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들 다 쇠고랑 잘 뿐만 아니고 그냥 정치 생명이 다 끝납니다.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워낙 탄압이 심하기 때문에 이 좋은 콘텐츠가 많은 분들이 좀 공유해서 국민들이 이 국가적 재난 국가가 지금 침략을 당한 겁니다. 내침을 당한 겁니다. 좌익들로부터 내침을 당한 겁니다. 좌파들로부터 내침을 당한 겁니다. 586 운동권으로부터 내침을 당한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출정할 수 있도록 단톡방이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2천만 부정선거 건절 결집운동 같은 부분에 간려 안 하셨으면 또 힘을 좀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보시죠. 윤호중이가 왜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절실하게 그렇게 대국민협박을 하는가. 윤호중이처럼 여러분들 부정선거의 실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수뇌부 가운데 아주 손에 꼽을 정도로 잘 아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윤호중의 대국민협박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대국민협박의 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국민협박의 뿌리가 윤호중 자신이 부정선거에서 당선된 거거든요. 대국민협박의 뿌리는 이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역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역이 돼 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을 지금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586운동권이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해왔는지를 아는 사람이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 수사와 선거 수사를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훨씬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로 선거 수사라고 봅니다. 그거는 더불어민주당 존재 자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그냥 공중에 폭발을 해버릴 수 있는 대형 사건이기 때문에 공직자 수사는 문재인과 이재명이 더 많이 관련됐지만 선거 수사는 지금 검수완박법에 목숨을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거 수사를 못하도록 막기 위해 가지고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왔습니까? 이 자들이 어떤 짓을 해왔습니까? 진짜 천인 공로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왔습니까? 이 자들이 어떤 짓을 해왔습니까? 진짜 천인 공로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천인 공로할 범행을.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6월 17일입니다.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산하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선거 압승 보수 질의 멸렬 반사위 모든 전국의 17개 도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을 다 부정선거로 다 훔친 겁니다. 경북지사하고 대구시장만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다 도덕질을 한 겁니다. 표를 완전히 도덕질을 한 겁니다. 전국을 다 훔친 겁니다. 전국을. 엄청난 야만적인 짓을 저지른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렇게 야만적인 그런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은 이건 자유당하고도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유당은 한 번하고 몰라겠지만 이 사람들은 다섯 번 정도의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부정선거를 저질러 가지고 대구시장과 경부시장도 갖기 위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질렀지만 대구시장은 60% 이상 당시에 대구시장이 당일 투표에서 압승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여러분 서울구청장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25개에서 여러분 서울구청장 가운데 24개를 부정선으로 훔친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서초의 구청장인 조은희 씨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남 상구 가운데 가장 대한민국의 부유층이 많고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강남구하고 송파구도 다 빼앗았습니다. 강남 불폐신화가 꺼졌다. 민주당은 첫 강남구청장 이 가운데 대부분의 전라도 출신들 심어넣은 겁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서울시 구청장 가운데 대부분의 전라도 출신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다른 데에서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전라도 출신들만 있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훔친 겁니다. 나라를 이렇게 부정선거를 해서 훔친 겁니다. 서초 구청장인 조은희 씨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부정선거를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 도둑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를 한 구청장의 대부분 전라도 출신들을 전남 전북 사람들 다 심어넣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는 이렇게 이런 부정선거를 해먹은 겁니다. 전라도 출신들을 다 서울구청장에 집어넣은 겁니다. 본인이 전라도 출신이 아니면 처가라도 전라도 출신들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처가라도 대한민국에서 서울의 구청장을 해먹으려면 전라도와 인연이 없으면 절대 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짓을 누가 했느냐 더불어민주당이 했고 이런 것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윤호중입니다. 윤호중은 지방선거 2020년 4.15 총선 2020년 3.15 대선에 다 요직을 했었기 때문에 모든 부정선거를 다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금수완박에 총대를 메고 진군하고 있는 겁니다. 전라도 사람이 아니면 출세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김문수 지사가 여러분 출마한 서울시장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전투표에서는 압성을 뭡니까?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한 겁니다. 25대 0이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나옵니까? 서초강남 송파에서도 박원순이 이긴 겁니다. 미친 결과죠. 구청장이 여러분 서초구에서도 조작을 많이 했지만 조작이 뭡니까? 약발이 안 될 정도로 당일 투표에서 조은희 후보가 많이 이겼기 때문에 서초구청장 하나 강의적으로 다 부정선거를 해서 다 해먹은 겁니다. 이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를 다 해먹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은 그냥 서울특별시가 아닙니다. 호남특별시입니다. 전라도특별시입니다. 노원구청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이농근 전 의원은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인가라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가운데 20명이 호남 출신이다. 지나친 지역 불균형 초래할 것을 우려한다. 20명만 아니죠. 처가가 여러분들 전남인 사람들 전북인 사람들이 또 구청장이 많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강서구의 노현송신과 노송현신과 하는 사람도 처가가 전라도죠. 이렇게 전라도가 다 해먹은 겁니다. 이게 광주정신입니까? 이게 586정신입니까? 이게 518정신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서울특별시가 아닙니다. 전라도특별시죠. 호남특별시지 서울특별시가 아닙니다. 이 이름을 그냥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명이 여러분들 호남 출신입니다. 20명이 전부가 아닐 겁니다. 처가가 여러분들 호남 출신인 사람을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출시하려면 처가집을 여러분들 호남을 택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호남을 저걸 옮기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해 잡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명단입니다. 서울의 국정장 종로구 김영종 전남 곡성 용사구 성장현 전남 순천 성동구 정원오 전남 여수 광진구 김성갑 전남 장성 동댐구 유덕열 전남 나주 중량구 류경기 전남 담량 성북구 이성로 전북 정읍 강북구 박경수 광주 도봉구 이동진 전북 정읍 노원구 오성록 전남 고흥 은평구 김미경 전남 영암 서대문구 문석진 전남 장흥 양천구 김수영 전남 당량 영등포 최현일 강주 동작구 이창호 전남 강진 관악구 박준희 전남 완도 강남구 정승규 전남 순천 강동구 이정원 전북 정읍 서초구 조원희 경북 청송 중구 서양호 인천 마포구 유동규 전북 공장 고창 고루구 이성 경북 검천구 유성원 서울 강수구 노송현 경기 파주 그러나 처가 전남 송파구 박성수 전남 강주 이런 겁니다. 나머지에 여기에 인천이나 경북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처가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면 처가가 또 전남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아는 경기 파주 출신인 노현송 씨도 처가가 강서구청장이지만 처가가 전라도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해먹은 겁니다. 이렇게 해먹어가지고 이렇게 부정성거를 해서 저질렀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투표함이 없으니까 이제 뭐 증거가 없잖아. 투표함이 없으면 왜 증거가 없습니까 선거데이터에 다 나오는데 해쳐먹은 게 다 선거데이터에 나오는데 어디를 숨기겠습니까 이게 겁나기 때문에 검경수사건 조정을 했고 검찰수사건을 완전히 박탈하는 겁니다. 검찰수사건을 박탈해가지고 선거수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해먹은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성입니다. 다다 쉬쉬하죠.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호남특별시입니다. 출시하려면 호남으로 적을 옮기든지 아니면 처가집을 여자를 그냥 호남 출신을 구하든지 그렇게 해야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이렇게 여러분들 해먹은 겁니다. 뭘 통해가지고 부정선거를 누가 주동했습니까 윤호중이가 잘 알 거란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윤호중이 불러가서 이렇게 불교하면 이러면 금세에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해먹었는지 이렇게 해서 해먹은 겁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겁이 나는 겁니다. 공 박사님이 경상도 출신이라 그렇게 하는 몸입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관직에 대한 뜻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라는 이야기 옳지 않은 일 어떻게 대한민국에 전라도만 있습니까 충남도 있고 충북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그럼 충남 충북 사람들 다 합바지입니까 경기도 광원 사람들은 다 합바지입니까 어떻게 뭡니까 25개 가운데 20개 이상이 전라도 출신들이 구청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 자기 인력들을 다 씹어놨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경찰로 일단 넘기게 되면 모든 걸 다 숨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나라가 공동체로서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보시죠 광주 전북 전남 제주만 도둑질을 안 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이렇게 작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조작기를 사전투표 득표율에다 사전투표를 많이 조작을 해가지고 서울시장 울산시장 인천광역시 다 뭡니까 항상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가 나오고 항상 뭐죠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10%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10%가 나오도록 조작을 해놓은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들이 비슷해야 되니까 비슷하려면 0이거나 아니면 1이거나 2나 3 정도로 작아야 되는데 사전투표 조작을 한 10% 이상 정도 해놓으니까 항상 더불어민주당은 10% 이상 정도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고 자유한국당 10%를 뺏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이죠 마이너스 10% 정도 두 개 합치면 플러스 20%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래가 전국을 다 해먹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한마디로 헤쳐먹은 거죠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전라민국이지 대한민국 공화국이 아닙니다 전라공화국이지 서울특별시라고 부르지 맙시다 그냥 전라특별시라고 부릅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밝혀지는 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이런 짓이 밝혀지는 것이 얼마나 겁이 나겠냐고요 이렇게 해먹은 것이 다 세상에 드러나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겁이 나죠 이런 것을 언론들이 못 다루니까 우리는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관직에 대한 꿈은 없으니까 자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해먹었다 너희 이렇게 해먹었지 너희 이렇게 부정서가 해먹었잖아 안 해먹었어? 그럼 반박해봐 이렇게 되니까 겁이 나는 거죠 민주당 사람도 지금 숨어서 보는 사람도 있겠죠 이게 광주정신입니까? 이렇게 해먹는 게 이게 5.18 정신입니까?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역감정이 얼마나 앞으로도 심해지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쉬쉬하지만 얼마나 지역감정이 심해지겠냐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국가를 분열시켜서 되겠냐 이야기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 이렇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서울 국정장 선거를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0나 아니면 3 정도 안에 작아야 되는데 10%를 듬뿍 넣어줬으니까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이쪽은 플러스 10이 나오고 이쪽은 10%를 훔쳤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거죠 서울 국정장이 다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조작질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미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20%를 조작했다가 이번에 화끈하게 하자 2020년 4.15 총선은 얼마를 했습니까 25%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또 그래프가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해먹은 겁니다 비례대표는 화끈하게 또 더 해먹었죠 최강욱 씨가 당선된 거 열린미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듬뿍 좋았습니다 사전투표 그래도 투표함을 깔 수가 없는 겁니다 민유숙 대법관이 도망을 가버린 거 아닙니까 선거 무효소송 진행 못하겠다 비례대표 진행 못하겠다 기독자유당이 여러분들 제기한 까면 그냥 세상이 뒤집어질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도둑질을 한 겁니다 이렇게 도둑질을 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자기식으로 이렇게 훔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해먹은 거죠 이걸 이제 숨기겠다고 저렇게 검수완박법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보셨지만 한번 정리하면은 이 딱 한 장에 최준구님 전직 기술직 공무원인 최준구님이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은 2017년 대통령 대통령 선거부터 조작이 12%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20%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를 조작한 겁니다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25%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5% 2020년 3월 9일 3구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다섯 번의 내란을 저지른 겁니다 이제는 그 내란이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 이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선거를 도둑질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도둑질 당했지만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선거를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겁니다 120여 건 정도의 4.15 총성과 관련된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됐지만 단 한 변의 재금표장에 참관인도 보내지 않았고 당 차원에서 어떤 법률 조언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준석과 하태경과 한기호 국민의힘의 사무총장 같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부정선거가 없다고 그렇게 은폐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참담한 모습 그 자체입니다 한기호는 삼성장군 출신이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그건 국방의 임무를 수행해 온 자입니다 북한을 대체하는 데서는 노력을 해온 자가 국가가 내침을 당한 그런 부정성으로 이렇게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거기에서 또 적극적으로 부정선거가 없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라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준석은 나이가 지금 37살입니다 정말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는 젊은 친구인데 어쩌면 내보다도 그렇게 정의감이 없냐 이야기죠 내보다도 어떻게 그렇게 뭡니까 그 소위 부정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이 없냐 이야기야 하태경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고 프로듀스 101인가 그런 소위 디지털 조작에 의한 그런 가수 선발대회를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주구장창 뭡니까 그 문제를 제기하는 황교안 후보를 맴박을 주고 계속 부정선거 업무를 안 하고 민경욱 전 대표를 요구를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도 인간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짐승과에 속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슨 뭐가 그렇게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가 돼야 되지 어떻게 호남특별시가 돼 전라도특별시가 될 수 있냐 이야기죠 대한민국의 회장 대한민국이 돼야 되지 전라민국이 돼서 어떻게 될 수 있냐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 아닙니까